내가 패션 모델을 왜 지원을 하는 거야? 나 히르쉬 거리다. 아 이거는 안 뽑을 수가 없다. 오늘 여기 오기 위해 6시에 일어났다고 지금. 그 뭐야 사식서를 써야겠어. 안 되겠어. 정말 힘들어서 안 되겠어. 어디야 여기. 건대 왜 불렀어요. 무신사진 건대도 있나요. 패션 모델에 도전하려고. 아니 지금 TMI인데 지금 너무 TMI예요. 내가 패션 모델을 왜 지원을 하는 거야. 히르쉬 키썸 약간 연결고리 있으니까. 어쩔 수 없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 아무도 없어. 무슨 일이야. 저기요. 옷을 맘대로 훔쳐가라는 얘긴가. 안녕하세요. 키르쉬 걸을 또 선발을 한다고. 그래서 제가 키르쉬 옷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. 이게 아이템이 제일 베스트. 그러니까 이거. 이거랑 딱 이거. 진짜 제일 많이 보였어. 어울릴 것 같은 건 있나요. 어울릴 것 같아요. 어울릴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걸쳐보도록 할게요. 오늘 이 바지에 어울리는지. 찰떡이네. 어때요. 오늘 괜찮아. 왜냐하면 목불로 너무 따가워 지금. 간지러워서 미칠 것 같아. 아까 계속 긁고 있거든요. 이걸로 저. 네 알겠습니다. 이제 살 것 같아요. 지금. 지금 약간 가라앉았어. 이제 시원하고. 핏이 딱. 딱 맞아요. 바로 키르쉬 걸로 뭐 당첨 아닌가요. 키르쉬에 맞는 그런. 수프로 좀 왔습니다. 자 여기 딱 펼치면 될 것 같아요. 어머 이거 너무 예쁘대. 아 어떤 포즈닝을 좀 해야 될지 약간. 약간 이런 거 해야 되나. 일단 우리 체리 준비했으니까. 체리를 좀. 키르쉬는 또 체리잖아요. 약간 체리랑 제 얼굴 위주로. 이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. 약간. 약간 화보 느낌 알죠. 약간. 약간 이렇게. 약간 내가 키르시다. 약간 그런 느낌. 내가 키르시거리다. 하하하하. 저요. 저요. 됐어요. 한 번 보자. 나 키르시거리 했다. 나 키르시거리다. 나 키르시거리다. 아 이거는 안 보일 수가 없다. 아니 예쁘게 좀 찍어달라니까. 이거 괜찮다. 하나 하나 번졌는데. 그리고 약간. 약간 다양한 포즈닝을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. 잠깐 좀 멀리 가봐 봐요. 제가 하나 둘 셋 한 번 찍어줘야 돼요. 하나 둘 셋. 됐죠. 봐봐요. 봐봐요. 아니. 체리가 보이게. 체리가 보이게 찍어야지. 지금 이게 체리인지 개미인지 안 보이잖아. 멋있게 찍어줘요. 알았죠. 하나 둘 셋. 아 얼굴 터질 것 같아. 오. 오 멋있다. 이게 약간 키르시 느낌이지. 이런 약간 자유로운. 그렇죠. 하하하하. 조용해요. 하나 더. 아 이건 좀 고난이도거든요. 약간. 바로 찍어줘야 돼요. 알겠죠. 아 이건 안 되겠다. 이건 안 될 것 같아요. 방금 찍었죠. 혹시. 이거 유출 금지예요. 제 궁뎅이가 너무 약간. 귀여운 걸로 하나만 더 찍을게요. 아 귀여운 거. 아 이번엔 좀 제대로. 오케이 오케이. 약간 이렇게 하고. 약간 이렇게 하고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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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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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. 자 이제 제가 키르시 걸에 이제. 지원하기 위해서. 바로 그냥 10개 싸르륵 다. 가자. 나. 조혜령. 키르시 걸에 도전한다. 키르시 걸 대표님. 저 좀 보세요. 공유. 공유. 이게 끝났어요 사실. 네? 키르시 걸. 아 촬영이 끝났어요? 아니요. 지원이. 뭐 뭐. 요새까지 뭐 헛짓거리 한 거예요? 지원아. 여보세요. 끝났니? 네. 무신사에서 그래가지고. 무신사에서 키르시 걸 이미 뽑힌 분들 화보차라고.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거. 무신사 가서 같이 찍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지원을 안 하셨잖아요. 끝났다며. 아 뭐 한 거야 지금까지. 그럼 처음부터. 화장하고 바로 무신사로 갔어야 되는 거잖아. 제가 키르시 걸 못 돼도. 내가 키르시 모델이 되기 위해. 오늘 담당자를 좀 만나야겠어. 너무 잘해. 사람이. 나 이랬어. 안녕하세요. 왜 또 여기 계세요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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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일로 나와보세요. 저 할 말 있거든요. 아니. 우리 담당자분. 제가 분명 키르시 걸 제가 도전한다고 했죠. 근데 이미지 다 뽑아놨잖아요 제가 상별을 하다 보니까 1인 씨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도 알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지원을 하기 전에 얘기를 해줬어야지 지원자가 끝났다 이미 거리 뽑혔다 이게 컴퓨티션이요 아니 컴퓨티션이 아니고 지원이 끝났는데 그걸 왜 담당자분이 이분밖에 없나요? 지금 말이 약간 안 통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다른 분 모셔요 안녕하세요 저분이랑 지금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사진 찍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지원이 마감됐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무슨 일이죠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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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더 죄송해요 제가 오늘 사실 또 뇌물을 준비했어요 키르시가 걸이 못해도 모델이 되게 키르시 알죠? 키르시의 체리와 체리젤리 관계자분? 관계자분이죠? 맞습니다 오케이 관계자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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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? 오케이 다 어떻게 만나셨어요? 아 진짜요? 되게 친해 보여요 같은 반 학생들 같아 스무살 이상 진짜? 다 애기들 스물다섯 살 이상 저예요 제가 사실 또 저도 키르시 걸에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아 귀여워요 갑자기? 아 잠시만요 뇌물 하나 드릴게요 귀엽다고 했으니까 아 여기요 네 키르시 오케이 키르시가 왜 좋아요? 귀여워 아 진짜? 그냥 체리가 귀여워? 요건 criança 이거 다 뭐 이거 입고 eens 반납인가요? 아니면 가지고 가는 거 반납이에요? 우으으으으으 우와 우으으으으어어어어어 어 어 어 아니래요 가져ду 갔다 개즈끄이죠 tenth 훅 생일 나 키르시 만신장이거든요 지금 엉망진 зак이거든요 봐봐요 저 멋있는 거 봐봐요 좋겠다 저도 찍어줘요 저 이거 카메라 지금 두 대나 있잖아요 잠깐만 우리 아는 사람 맞나? 실패! 원래 포토시잖아요 그죠? 죽을 뻔했어 아니 산재 산재 아파! 혜룡이 어깨 아파! 어깨 아파! 사실 키르시걸은 못해서 약간 아쉽지만 저는 키르시걸이 아니어도 뭐 나이키 아디다스, 오아이 오아이 구찌, 프라다 다 좋습니다 광고주님들 연락주세요 이 옷을 제가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독, 좋아요, 알람 눌러주시고 여러분 빨리 홍보! 여기 저기 저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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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홍보해 주세요 지금 조회수가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빨리 홍보해 주세요 한번 보세요, 두번 10번보세요 aved요